안녕하세요 너무 조금 소리가 여기밖에 안 들려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승하승하, 꽃승하, 사랑동이 오승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니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고야 제가 딱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생소하실지 몰라서 제 소개를 잠깐 하면요 저는 MBC 트로트의 민족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 TV조선에서 미스로3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사랑이 왔어요 라는 노래로 올하트를 받았어요 조금 이따 부르겠지만 그때 돼서 아! 오승하씨! 라고 기억이 나실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급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6일날 뭐가 나왔다고요? 네, 제 앨범이 나왔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아 너무 축하받아서 기분 좋아 네, 그래서 제가 9월 6일날 앨범이 나왔기 때문에 이 다음 곡은 정말 따끈따끈하게 최초로 여기서 제가 수록곡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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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님 감사합니다! 네, 이 구미의 밤과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 운치 있는 구미의 밤과 잘 어울릴 텐고의 곡 분당의 밤! 들려드릴 테니깐요 이걸 감상하시고 좋다 하면 박수 크게 쳐주시는거예요 알겠죠? 예! 네! 분당의 밤 감상해주세요 예! 네! 분당의 밤 감상해주세요 아멘